자 지금부터 할게 이거 커피 마시면 자야 돼 내가 진짜 속 얘기해야 되거든 진짜 속 얘기 그 선생님이 내가 메가스타드에서 캐스트 올리면 조회수가 진짜 높아 뭐 이게 특히 인생은 영화처럼 저 시리즈는 한 3, 4년 전쯤에 저걸 캐스트 한번 찍기 시작했었는데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보면 아 쟤네들한테 뭔가 좀 재미난 얘기 해주고 싶다 해서 시작이 됐었어 근데 뭐 그냥 선생님 속에 있었던 그냥 내가 그 순간에 생각났던 그냥 내 얘기를 그냥 훅 하고 다 얘기해버리는 거지 뭐 약간의 가감 없이 그게 진솔하게 애들한테 다가가서 그랬는지 그 인생은 영화처럼은 애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았어 오늘은 그분이 이걸 보실진 모르겠지만 전인화 편이야 선생님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인가 그랬는데 그때 이 탤런트 여자분께서 시집을 가셨어 방송으로 나왔지 그때 이 전인화 저분이 시집 간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대한민국의 아저씨들은 정말 슬퍼했어 이분은 대한민국의 여자 탤런트로는 탑인 분이신데 지금도 탑이셔 어떤 면에서 탑이시냐면 이분은 이제 우선 다나함의 대명사 여성스러움의 대명사 미인인 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요즘은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여자 탤런트가 제일 인기가 많은지 이걸 잘 모르겠어 하도 어린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근데 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분이 그냥 탑이었어 그냥 탑이었는데 지금까지도 단 한 번의 스캔들 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면서 선생님 나이대에서는 이 이름만으로도 그냥 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대단한 분이시지 근데 저분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하면서 메가스타드 회원 애들한테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제 내가 하는 거지 이제 얘기해볼게 중학교 3학년 때였어 중학교 3학년 혹시 이 가수 알아? 이 가수 몰라? 근데 얘는 선생님이 중학교 때 내 짝이었거든 내 짝이야 근데 얘 나중에 가수 됐어 얘 되게 유명한 가수야 특히 얘는 뭐로 유명하냐면 실력파로 유명해 작곡 능력 뭐 이런 걸로 아주 유명한 친구야 근데 얘는 이제 선생님 중3 때 뭐 이제 선생님 막 뛰어다니고 이제 운동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얘는 항상 몸이 좀 약했었는지 체육 시간에 잘 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스탠드 앉아서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런 친구였거든 근데 이 친구는 좀 많이 착했어 근데 착했는데 제가 나중에 가수가 될지 내가 몰랐지 가수가 됐어 얘가 부른 노래가 뭐 이별은 겨울빛처럼 뭐 뭐는 뭐처럼 뭐 이런 노래 있어 너희들이 쫙 들으면 딱 알 거야 그냥 음악성 있는 가수로는 되게 유명한 가수인데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때는 CD 이런 게 없었어 CD가 이제 그때 나왔어 그때는 음악을 다 뭐로 들었냐면 카세트 테이브로 들었어 옛날 사람 근데 카세트 테이블 이제 사서도 들었는데 이 현정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카세트에 담아서 우리 반에 와서 애들한테 막 나눠줬어 막 나눠주면서 나도 하나 받았지 얘가 나한테 처음 나랑 짝이 됐을 때 제가 나한테 했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 얘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김재영 너 퀸 알아? 그래 그룹 퀸 영국 퀸 퀸 보헤미아 랩소디 러브 오브 마일랩 약간 좀 무서웠어 퀸 알아? 근데 모르면 약간 혼날 것 같은 느낌인거잖아 그래서 나 딱 노래 하나 아는 게 있었어 원 이어 러브라고 라디오에서 들은 게 있었는데 그 노래가 좋아서 퀸 원 이어 러브 이것 하나 알고 있었어 근데 현정이가 그러는 거야 어? 퀸 알아? 그러면서 너도 이거 하나 들어? 하면서 애들 많이 나눠주는 것 중에 나 하나 주는 거야 카세트 테이블 하나 받은 거야 그리고 그거를 그날 저녁에 선생님이 음악을 내 인생에서 음악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그날 저녁인지는 내가 몰랐지 내 인생에서 이제 많은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날인데 그 카세트 테이블 가방에 넣고 그날 학교 끝나고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밤 11시 12시까지 공부하잖아 그리고 공부하고 중3대인데 그리고 집에 와서 중3대인데 그리고 집에 와서 자려고 하는데 아 현정이가 좀 카세트 테이블 있다 그거 한번 들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들어봐야지 했어 여름밤이 왔는데 카세트 테이블 딱 넣고 플레이 버튼을 철컥 하고 눌렀는데 거기서 노래가 나오는데 그냥 시간이 정지 퀸 노래를 그때 처음 들었는데 그냥 모든 게 정지 아 이럴 수가 있나? 퀸 노래를 그때 듣고 정지 선생님은 퀸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 그 테이블 여러 번 듣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는 얼마 안 되는 용돈을 모아서 LP판도 사고 뭐 그러기도 했었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됐지 임현정 때문에 퀸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되게 열등감을 주는 일이 한 번 발생했어 대단한 열등감 고등학교 올라가서 음악을 좋아하는데 너희들도 음악 좋아하잖아 음악 많이 듣고 그랬는데 그때 선생님네 학교 옆에 정신여고라는 송파구에는 여고가 있었는데 그 정신여고의 학교 축제 때는 그 학교 주변에 있는 학교의 밴드부들이 남자 혼자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기타 드럼 베이스 하는 이런 밴드 있잖아 밴드들이 와서 정신여고 축제에서 그 밴드 경연대회를 했었어 나는 노래를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는데 저렇게 밴드를 멋있게 그 축제 가서 보니까 연주하는 애들 보니까 너무 멋있잖아 와 진짜 멋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쟤네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니네 혹시 대학가요제라고 아냐 옛날에 그런 게 있었던 거 알아 대학가요제에 저런 애들이 나와서 진짜 유명한 가수가 되기도 한데 선생님이 그런 가수화될 거라고 난 상상은 하지도 못했고 그냥 노래만 좋아하던 사람인데 선생님 대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그때 대학가요제에 우승한 사람이 니네들이 잘 알고 있는 김동률이라고 알아? 전람회? 전람회라는 팀으로 김동률이라는 애가 나서 대상을 탔는데 나보다 한 살 어린데 선생님이 나온 고등학교 바로 옆 학교를 졸업한 애들하고 휘몬고등학교 연대를 졸업한, 연대를 다니는, 나온 거야 그냥 내가 이루고 싶은 건 걔가 다 이룬 거지 대학가요제에 밴드로 나와서 대상을 탄 거야 너무 멋있다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좀 질투도 나오고 그랬었어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때 내가 밴드를 되게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그 밴드를 자 여기 봐봐 선생님이 여기 적은 이게 퀸, 오아시스, 콜드플레이 이런 걸 적었거든 근데 아까 내가 수업할 때 니네들한테 노래 틀어주면서 니네 아냐 물어봤잖아 다 모른다고 그랬잖아 이건 들어봤다고 그랬지 근데 이게 다 영국 밴드, 브리티시팝의 전설들이거든? 근데 그중에서 중간에 오아시스라는 그룹 있잖아 이 그룹은 선생님 대학교 때 되게 전세계를 강태했던 그룹인데 이 그룹이 했었던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어 Don't look back in angle 이 노래는 우리나라에는 애국가가 국가잖아 영국에도 국가가 있는데 영국의 제2국가라고 불리우는 노래가 될 정도로 히트를 쳤던 노래야 이 노래 제목이 가사를 실제로 읽어보면 뭐냐면 아픈 과거를 너무 아파하지 말고 희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뭐 이런 노래거든? 근데 선생님이 왜 여러 번 수업에서 얘기했다시피 반수하고 재수했잖아 근데 그 뭐 이 중에 또 N수생, 재수생도 있겠지만 그 재수생, N수생의 심리가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막 고통에 쌓여있는 것 같고 좀 그러잖아 근데 오아시스의 이 노래랑 비슷한 노래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 이게 역시 밴드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밴드가 있어 이 밴드는 김종진, 전태관 이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밴드인데 이 전태관 씨는 몇 년 전에 죽었어 그리고 김종진 씨만 남았는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 중에 이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중에 가사가 뭐 이런 노래가 있어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까지 실패한 게 대순이 앞으로 잘 살면 된다 이거지 선생님이 이제 재수하고 그럴 때 오아시스의 이 노래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노래랑 참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뭔가를 설명하는 거야 커피를 마시면서 근데 그랬는데 내가 수업에서 상당히 니네들한테 가끔 자랑하는 선생님 친구 중에서 영화감독 이우철이라고 있잖아 우철이라는 내 친구가 첫 번째 영화 했을 때 첫 번째 영화가 첼로라는 영화였거든 근데 그 첼로를 처음에 이제 많이들 봤겠지만 영화가 한 번 딱 개봉이 되면 그게 이제 막 방송과 여러 쇼 같은 데 나가서 광고를 해 그런데 그 우철이하고 선생님하고는 고등학교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대단한 팬이었거든 대단한 팬이었는데 그 당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 선생님 친구인 이우철 감독이 여기 나가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라디오 쇼에 나가서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영화 홍보한 거야 우철이하고 내 입장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수를 만난다는 사실이 진짜 너무너무 꿈 같은 거지 그 영어 대사 중에서 그 정말 꿈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표현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원스 인어 블루문이라는 표현이야 가끔씩 파란색 달이 뜬다가 이제 지격인데 그 얘기는 너무 환상적인 일이 내 인생에서 가끔 몇백만 년 중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 하는 일이 오늘 발생했다 하는 경우에 원스 인어 블루문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우리한테는 내가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내 친구 우철이가 라디오에서 저 가수를 만났다는 사실 아까 여기 얘기했었지 여기가 김종진하고 뭐라고? 전태관 씨인데 만나고 온 거야 근데 만나고 와가지고 내가 걔한테 그랬지 야, 어땠어? 봄, 여름, 가을이 어땠냐? 그랬더니 친구와는 소리가 죽였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형동생을 하기 위해 그랬대 근데 선생님이 살다가 이 사람을 만날 일은 없잖아 근데 내 친구가 만났다는 사실로 나는 되게 부럽기도 했지만 내가 만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 근데 이 캐스트의 제목은 뭐라고? 전인화 씨다 전인화 씨 선생님이 학원 강사가 되고 지금까지 잘 살았어 잘 살았는데 한 4, 5년 전쯤에 어떤 잘생긴 남자를 내가 학원 강사로 좀 키워달라고 소개를 받은 거야 선생님하고 아주 친한 뮤지컬 배우가 하나 있어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인맥이 생기게 되는데 나하고 아주 친한 홍희원이라는 뮤지컬 배우 형동생 같이 지내는 애인데 걔가 나한테 형 얘 아주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왔고 영어 실력도 대단하니까 형이 아는 학원에 좀 넣어서 영어 강사로 좀 키워주시는 게 어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 그래 그래 만났는데 애가 연예인처럼 잘생긴 게 아니라 연예인보다 더 잘생겼고 영어 실력이 어마어마해 근데 얘가 니네 슈퍼밴드라고 아냐 슈퍼밴드 그 슈퍼밴드에 출연했던 애래 이름이 유지상이래 오 근데 내가 밴드 좋아하는데 거기에 출연해 밴드를 했던 애인데 영어를 잘하고 영어 강사한다니까 내 눈에는 걔가 이뻐 보이겠지 그래서 내가 걔를 대치동이는 여러 학원에 소개를 좀 했어 그래서 강사로 좀 뛰었었지 근데 걔가 강사로 학원에서 이렇게 뛸 때 몇몇 학생들하고 거기에 오신 학부모님들은 어 누구 아니세요 이렇게 알아보고 그랬었대 그래서 선생님하고 잘 지냈었거든 잘 지냈는데 걔 이름이 유지상인데 걔가 이러는 거야 놀라지 마 킹콩 선생님 이래 나하고 나이 차이가 걔가 좀 많이 나서 형 이렇게 안 그래 킹콩 선생님 이렇게 존칭을 치는데 어 왜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화장품을 런칭하는데 선생님도 한번 가보실래요 제가 초대할게요 그래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화장품을 런칭한다고 그럼 걔가 94년생인데 걔가 93년인가 94년생인데 걔 어머니가 런칭을 한대요 그럼 나보다도 나이가 한참 많으신 건데 어머니가 누구신데 그랬더니 전인화씨래 나 초등학교 때 아프로디테 미애의 여신 전인화씨 그분 시집갈 때 온 청년들과 아저씨들이 그날 소주를 먹었다는 그 전인화씨 그럼 걔가 나한테 그러면 내가 가겠어 안 가겠어 가겠지 그래서 내가 마침 그 동네에 가야 될 일도 있고 그래서 갔는데 이리 오세요 이러면 갔는데 진짜 원스인어 블루문 같은 일이 발생한 거지 그래서 냅다 사진 찍어서 내 인스타에 자랑해서 올렸거든 근데 전인화씨를 지상인 어머님을 만났는데 이게 원래 화장품은 아주 어린 최고 잘나가는 여자들이 화장품 모델을 하잖아 근데 얘 어머님이 화장품 모델을 화장품 모델을 지금에도 손색이 없으시고 게다가 그 화장품을 얘네 어머님이 만드셔서 화장품을 하신 거야 근데도 대중들의 반응은 전인화 화장품이라면 당연히 사고도 말지 무조건 사지 내가 저거를 예쁘시지 다나하시지 아름다우시지 평생 스캔들 없으시지 모든 남성이 사랑하시던 그런 분이시다 전인화 시야관 2미터 3미터 여기 옆에 이렇게 다 썼어 내가 뭐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나한테 안녕하세요 나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상일 잘 부탁합니다 목숨 걸고 지상일 제가 사진 찍었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원스 인어 블룸은 그리고 그날 저녁에 파란색 다리 한 번 더 떠 파란색 다리 한 번 더 선생님 강아지 키우는 거 알지 밤에 열차에 수업 끝나면 집에 가면 하루 종일 아빠를 기다리던 강아지들을 이렇게 데리고 산책한답니다 그 시간이 나한테는 되게 힐링이거든 근데 강아지들을 산책하는데 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전태관 씨는 돌아가시고 한 분 남으신 분이 누구라고 김종진 그분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강아지를 산책하는 거야 더 웃긴 건 그 집 강아지하고 우리 강아지랑 인사하는 거지 나는 막 봤는데 김종진이야 어렸을 때 꿈만 그리던 영국의 오아시스 같은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김종진 전설이거든 그분이 김종진이 내 앞에 있는 거야 아까는 전인화가 내 옆에 있었는데 분명히 김종진인데 그때 김종진 씨예요 라고는 좀 하긴 좀 그렇잖아 이 사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생각했어 멜론으로 봄, 여름, 가을 노래를 틀어버릴까 여기서 그 아주 찰나의 순간에 강아지들끼리 인사하고 김종진 씨 같이 생긴 사람이 이렇게 싹 가고 나도 이렇게 가면서 뭐 이제 가오 떠느라고 김종진 씨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나도 뭐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강아지 산책 이렇게 가면서 딱 꺼내서 바로 이랬지 김종진 인스타그램을 찾아봤어 우리 아파트로 우리 아파트로 이사 온 거야 아 입술 찢어졌어 김종진 씨를 본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밤에 사람들이 없잖아 근데 멜론으로 봄, 여름, 겨울, 음악 존나 크게 틀고 이 사람 들으라고 뭐 하게 했었지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메가스터디 전체 여학생들은 전인화 씨 화장품을 사 이미지를 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평 얘기를 할 거야 야 너희들이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너희들도 어렸을 때 그렇게 꿈만 같던 그런 스타를 실제로 만나면 너무 좋겠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 보면 이거에 반대로 정말 슬픈 일도 있었어 저분이 한번 얘기했지만 대학교 4학년 때 그리고 선생님 나이 26에 그리고 선생님 나이 29에 그리고 2013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선생님 20대 때 오아시스 노래 들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래 들을 때 나랑 친한 내 주변 사람이 선생님 20대 때 나하고 정말 친화된 사람이 세 사람이 죽었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도 발생하고 30대 때는 정말 믿었던 내 친구한테 등에 칼이 꽂히는 실제로 칼을 꽂혔다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큰 배신을 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이래요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구평에서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20대 때는 학벌로 살거든 20대 때는 근데 30대 때는 실력과 운으로 살아 뭐 잘 알겠지만 20대 때는 학벌이 최고인데 30대 때는 그 학벌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운과 그 사람의 실력으로 그게 많이 뒤집어져서 학벌이 별로 상관없이 살게 돼 그리고 선생님의 나이 40대가 되면 그런 걸 다 모든 걸 초월하게 돼 Q&A 게시판을 보면 다음 주가 구평이잖아 수요일 분명 이 영상은 월요일날 올라가니까 구평 이틀 전에 올라갈 텐데 그때 애들 메가스타디 학생들한테 지금 보라고 내가 영상 올리는 건데 애들한테는 지금 이 구평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결과가 꼭 좋았으면 할 텐데 그 결과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건지는 내가 이 사람을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고 화장품은 전인화 화장품이다 얘기를 하면서 끝날 거야 잘 들어 세계인들을 모두 사랑하는 미국의 도시는 뉴욕인데 이 패트릭 유잉이라는 농구선수가 있었어 내가 여러 번 캐스트에서 얘기했는데 이 패트릭 유잉이라는 농구선수는 은퇴한 다음에 저 사람을 칭하는 호칭이 바로 뭐냐면 이거야 뉴욕의 왕 뉴욕에 있는 농구선수들이 수만 명이 지나갔는데 패트릭 유잉 전에도 후에도 뉴욕의 왕이라고 불려오는 사람은 없어 근데 그때 뉴욕 사람들이 지금도 얘를 뉴욕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 그 얘기 설명하면서 국평을 어떻게 너희들이 대하는지를 설명을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지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최전성기에 그 사람 때문에 패트릭 유잉은 우승을 한 번도 못했어 뉴욕의 농구선수로 평생을 살았는데 한 번도 우승을 못했어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하지만 사람들은 뉴욕의 왕이라고 불러 왜 그러냐면 이 패트릭 유잉이 부평을 임하는 자세를 설명하는 거야 결승전에 올라가서 심한 보상 때문에 제대로 뛰지 못해서 우승을 못했어도 패트릭 유잉을 이긴 상대편 적장 감독이 뭐라고 그랬냐면 패트릭 유잉이 컨디션이 정상이었으면 우리는 절대 우승하지 못했다가 그 팀의 우승 소감이었어 내가 뭘 말하자는 거냐면 이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했어 정말 최선 나중에는 걸을 수가 없는 상태여서 어느 결승에 올라가서 아예 걸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패트릭 유잉이 유니폼을 입고 그냥 경기장에 벤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뉴욕 팀은 그냥 패트릭 유잉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다른 선수들은 모든 걸 쏟아내고 이렇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인간이 더 멋진 게 뉴욕에서 은퇴를 할 때 딱 한마디 했어 은퇴하는 사람한테 카메라를 딱 들이대면 뭐 누구누구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패트릭 유잉은 딱 한마디 했어 I love New York 패트릭 유잉이 뛰던 경기장은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는 뉴욕의 한 중심에 있는데 선생님 캐스트를 본 사람들은 알 거고 내 인스타그램 보면 알 텐데 나는 갈 때마다 MSG 센터라고 그래 메디슨 스퀘어 가든 거기든 거기에 가 가면 패트릭 유잉의 정신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 이 사람은 행동이 어땠냐면 그냥 유튜브에서 보면 돼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는데 최선을 다하고 나서 최선을 다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모르는 거잖아 농구 선수가 공을 최선을 다해서 던지고 나면 공이 내 손에서 떨어지고 나면 그 공이 이미 딱 떨어지기 전까지 최선을 해서 던지고 나면 그 공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우울이거든 그렇다면 설사 다음 주 9평을 너희들이 시험을 못 본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 최선을 그냥 다하면 패트릭 유잉처럼 마음은 편안한 거 아니겠냐 그치? 그리고 결과가 만약에 오래 안 좋아도 선생님같이 살다 보면 원스 이너 블루먼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대단히 행복하고 지난 세월의 그런 아픔이나 이런 거를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le 과거를 그렇게 너무 슬프게 보지 말아라 이 노래 들으면서 치유가 돼 그러니까 다음 주 9평 시험 볼 때 쫄지마 그냥 자신 있게 그냥 쓰고 오면 되는 거야 알았지? 다시 한번 화장품은 뭐라고? 전인화 화장품 뭐 그분이 이걸 볼 일은 없겠지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알았지?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